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목상 노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하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요한복음 8장 30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청하는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제자됨에 대해 다시 도전하십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죄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도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비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비록 삶의 자리가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제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주님의 요청에 대한 결과는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은 기분 나쁜 일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는 사람은 모두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 하지만 오히려 죄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 때 죄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입니다. 분명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실제 살아가는 삶의 토전에서는 그 사실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의 지식은 있지만 우리의 하루의 삶의 영역 속에 말과 행동에서는 순종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행동과 말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십시오. 순종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올하루도 진리의 말씀 안에 고하게 하시고 저를 얽매는 근심과 속박 속에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하루 나의 삶과 행동과 말을 통해 주님의 제자임을 보여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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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